안녕하세요. 알리리뷰입니다. 자막을 켜시면 시청이 편해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차량을 운전할 때 주변 환경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에이스 자동차 DVR 미러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놀라운 야간 비전 기능과 더불어 2K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하여 번호판이나 운전자의 행동, 도로 특징 등 중요한 세부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제품은 스트리밍 미디어 DVR 미러 기술을 채택하여 전통적인 미러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물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오는 날, 안개, 눈, 혹은 야간에도 완벽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원래 하웨이 히실리콘 칩셋과 소니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여 사진 품질이 더욱 세밀하게 표현됩니다. 또한 1대1 분할 화면 디자인으로 전면과 후방 녹화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큰 화면을 통해 후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손가락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보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12인치 터치 슈퍼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 카메라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또한 2.5D 공면 화면 디자인으로 스크래치 방지, 눈부심 방지, 지문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뷰 각도는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더 많은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 적절한 시야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손가락을 살짝 스와이프하여 보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집 밖에서도 안전하게 전기 제품을 제어하고 싶다면 메로스 홈키트 스마트 플러그가 바로 당신이 찾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이 있는 IP44 방수 하우징과 소켓 커버를 갖추고 있어 정원, 뒷마당, 크리스마스 트리, 주방, 조경 조명, 욕실, 현관, 발코니, 차고, 지하실, 패티오 혹은 전기 그릴, 스프링클러, 세탁기, 램프 등의 실내외 전기기기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어디에서나 각 소켓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와 호환되며 간단하게 음성 명령으로 각각의 소켓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우즈와 애플 서버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되고 저장됩니다. 각 소켓을 자동으로 켜고 끄는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전기 제품이 필요하지 않거나 실수로 켜놓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출과 일몰 설정을 지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IoT 칩셋으로 구동되는 메로스 스마트 플러그는 더 긴 와이파이 연결 범위를 가지며 오프라인 비율이 낮습니다. 집에 와이파이가 잘 커버되지 않는 정원, 뒷마당, 현관, 발코니, 차고, 지하실 등의 장소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 포토 스마트 드라이버 키트는 작지만 강인한 제품으로 세 가지 토크 단계와 알루미늄 합금 저장 상자가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충전 상태에서 1,000개 이상의 나사를 조여줄 수 있는 놀라운 지속력을 자랑합니다. 12개의 S2 감철 비트가 함께 제공되며 원형 LED 무그림자 램프를 갖추고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토크 제어에 사용되는 기계식 로브도 제품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스크류 드라이버의 디자인은 나사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모든 기능을 한 대 묶은 디자인으로 나사 조인과 나사 풀기, 버튼이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이 제품은 울트라 롱 지속력을 자랑하는 15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며 4단계 회전 모브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줍니다. 포토에 특허받은 4단계 회전 모브와 내장된 인텔리전트 칩을 통해 토크를 준 링을 사용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울란지 블루투스 스마트폰 셀카 핸들 그립은 이동 중 촬영에 있어 안정성을 더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하며 블루투스 원격 제어를 통해 아름다운 순간들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렌즈 캡은 메이크업 미러로 변환될 수 있어 여성 사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콜드슈 마운트 확장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제품에는 충전 케이블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깔끔한 사용감을 선사하며 가벼움과 휴대성을 자랑하여 어디든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여러분이 사용하던 청소용 브러쉬로 이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는지 저도 잘 압니다. 배터리 수명이 짧거나 브러쉬가 쉽게 손상되는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물에 젖으면 고장나는 문제까지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청소가 더욱 번거로운 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함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청소용 브러쉬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샤오미 청소용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는 다기능 청소 브러쉬로 한 대의 기계로 여러 가지 청소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기어 속도를 선택할 수 있어 청소에 필요한 힘과 속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마이크로 USB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초장기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소용 브러쉬는 IPX7 방수 디자인으로 몸체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어 물을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브러쉬 헤드를 갖추고 있어 각각의 헤드로 다양한 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러빙 브러쉬, 하드 브러쉬, 코너 브러쉬 등을 선택하여 효율적이고 깨끗한 청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전력 표시 기능이 있어 사용 중인 전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기능들을 갖춘 샤오미 청소용 브러쉬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키친 타이머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요? 복잡한 조작법, 본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디스플레이, 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자가 알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문제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불편함들을 모두 해결해 줄 것입니다. 바로 베이스어스의 마그네틱 키친 타이머입니다. 이 제품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높은 정의의 미러를 통해 조명과 그림자를 반사시킵니다. 특히 실버 색상의 회전 쉘을 통해 속도, 리듬 등의 요소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멋지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입니다. 이 타이머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적인 타이밍을 위한 간편한 회전 기능입니다. 전자 타이밍 부분은 반복적인 기계식 누름을 피하며 빠른 조정을 위해 5초마다 한 번씩 멈춥니다. 또한 대형 미러를 통한 고해상도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앉아있던 서있던 숫자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타이머는 조용한 타이밍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자 타이밍 설계로 조용하게 작동하며 공부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간적인 리마인더 기능은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볼륨으로 타이밍 알람을 제공합니다. 이 타이머는 AAA 배터리로 작동되며 백라이트 상태에서 1000회 이상의 타이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나 칠판과 같은 금속 표면에 쉽게 붙을 수 있는 자석식 발로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25분의 베이킹, 45분의 요가, 60분의 독서 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일상을 위한 바이서스의 마그네틱 키친 타이머 한번 사용해보시면 그 편리함에 반할 것입니다. 7번째,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에어매트리스나 기타 공기 주입이 필요한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무거운 펌프를 들고 다니거나 수동으로 직접 부풀리느라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줄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베이스호스의 휴대용 에어, 펌프입니다. 이 펌프는 손바닥 크기에 무게는 겨우 130g으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주입과 배기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어매트리스를 60초만에 완전히 주입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진공 압축 기능은 더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공 보관 봉투와 함께 사용하면 공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강력한 DC 모터를 탑재하고 있어 강력한 공기 흐름을 제공하며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하여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밤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LED 라이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흐릿한 광택에 램프 시에 드는 부드러운 조명을 제공하여 눈부심을 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베이스어스 휴대용 에어 펌프의 여러가지 장점들 여러분들에게도 공감되셨나요? 한번 사용해보시면 이전에 불편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이나 캠핑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